불을 다 꺼놓고 뭐하세요? 릴수니?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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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세요? 저 사실 노들섭 낮에 처음 와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네요 주말에만 사람 많을 줄 알았는데 OMW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Watch me walk away Putting myself on display One, two, three a day I'm on my way, on my way I'ma have you on tiptoes Watching my diamond after glow 들을까요? OMW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나 여기 뷰 진짜 좋다 저는 뛰는 걸 되게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실 잘 걷지도 못하고 잘 뛰지도 못하고 걷는 거 보면 맨날 뒤뚱뒤뚱 걸어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또 해병대 나왔잖아요 O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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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군대에 있을 때 3km 체력검정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그때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면 다른 잘 뛰는 사람들 막 12분, 13분 뛰는데 저는 맨날 20분 이렇게 뛰어가지고 군대에서 엄청 많이 혼났거든요 OMW OMW 첫날에 뛸 때 제가 잘 못 뛰니깐 1분 달리고 2분 쉬고 요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3분 달리고 2분 쉬고 있는데 30분을 한번도 쉬지 않고 뛰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달리기도 점진적 과부하다 달리기도 점진적 과부하다 저는 무엇보다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도 뛰었다 오늘도 완주했네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뛰다보면 이제 몸이 좀 가벼워지잖아요 운동하면 정신이 좀 맑아지듯이 그래도 운동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걸 뭐 저는 아직까지는 못 느껴봤는데 러닝하이라고 하죠 그런 걸 언젠가는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뭐하십니까? 떡 굴어보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노들섬을 자주 오는 이유가 여기는 차가 있어도 약간은 오기 애매하거든요 와야지 하고 오는 사람은 있어도 지나가다가 오는 사람은 잘 없어요 한강 중에서 그나마 사람이 좀 덜한 곳이어서 그리고 노들섬이어서 계속 이렇게 빙뱅뱅뱅뱅뱅 돌면서 뛸 수 있거든요 어? 63빌딩이네? 저희 한 바퀴 돌은 건가요? 네 한 바퀴 돌았죠 여기 그리고 아침에 오면 되게 한 60대 노부부가 많거든요 아침마다 이렇게 손잡고 산책하시는데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참 행복이라는 걸 좀 느껴요 아 저 나이에도 사랑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늙어가야지 커피 먹고 싶어요 배도 고프고요 밤에 오면 밤에 오면 밤에 오면 밤에 오면 밤에 오면 아이고 좋다 가장 좋아하는 구간 어디세요? 집에 가면 네? 집에 갈 때 버스 타고 가시잖아요 아 집에 갈 때 다른 데 타고 갑니다 어 여기 그거 보였겠는데? 불꽃놀이 축제? 여기서 보이죠 여기 스팟입니다 오셨어요? 저는 집에서 불꽃놀이가 보이더라구요 런 마시네 달리기를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발로 하는 운동을 다 싫어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축구를 안 본 게 아닌가 왜 그 당시에 왜 막 프리미엄 리그 이런 거 하면 애들 막 밤새워서 보고 와서 다음날 자더라구요 저는 근데 축구를 안 보니까 그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전 그래도 월드컵도 놀랍게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봅니다 어떻게 월드컵을 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달리기를 하는 건 사실 좀 큰 결심이에요 제가 가장 못하는 걸 한번 도전해보는 게 큰 거 같아요 저는 사실 스쿼트는 잘하는데 달리기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 윤석민 선수나 마랑 이런 사람들 보면은 스쿼트도 잘하는데 달리기도 잘해요 역도 선수들이나 폭발적인 힘을 내는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은 지구력 훈련을 잘 하지 않아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은 이 속근이 지근으로 바뀌는 걸 두려워해서 폭발적인 달리기를 하더라도 오래 달리기는 하지 않는데 저는 일단 애초에 달리기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 뭐 오래 달릴 줄도 알아야 나중에 빨리 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좀 달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걸음만 떼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같아요 달리기 진짜 매력 있는 종목인 거 같아요 제가 처음 해보고 싶은 거는 10km 마라톤에 나가서 그걸 완주해보면 진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뿌듯한 목표를 잃었다? 그리고 이제 오래 달리기가 가능한 몸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빨리 달리기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막 100m, 50m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그런 거 잘해보고 싶은 게 목표인데 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뛰는 말이 되고 싶습니다 잘 뛰는 말이 되고 싶습니다 운동하고 바로 한 거거든 무슨 손실이야? 무슨 손실이야?